남녁여행 유혹 완도해변공원 완도는 내게 있어 좋은 기억으로 남은 항구도시다. 그 오래전 거기서 어떤 섬에 갔고 또 거기서 사슴벌레를 두고 어떤 사람을 잠시 만나 도움을 받아 고마움을 느끼게 한 것도 완도이고 그 어떤 사람은 완도 사람이었다. 단 한 번 본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희미하나마 얼굴도 기억한다. 그때 나는 제대로 된 낙은애가 아니었다. 나주 노가원에서 기거할 때 한 번도 밟지 못한 전남 구경을 하던 차였다. 홀로 낙은애 되어 떠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동하기 마련이다. 가령 누가 걸어주는 말 한마디마저 그런 경우다. 그 좋은 기억으로 남은 완도를 찾아 밤길을 운전한다. 달리고 달리니 저 멀리 거대한 백색 등이 뾰족탑처럼 켜진 조형물이 보인다. 언뜻 보아서는 교회의 거대한 종탑 불빛 같지만 그게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바로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즈 관도대교이다. 불 켜진 멋진 다리를 건너 완도에 접어들었다. 읍내까지는 아직 한참 달려야 한다. 복잡한 시가지에 급하게 멈추었다. 저녁밥을 챙기려는 것이다. 그 오래전 처음 여기 왔을 때 먹은 이곳 막걸리를 다시 맛보고 싶었다. 완도 생막걸리를 넉넉하게 사 밤바다를 끼고 한바퀴 돌며 그때 그 자리를 찾는 데 오래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쉽지 않다. 메순이에게 도움을 청하니 엉뚱하게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계속 유도하기에 애고 멍청한 가시나야. 흉부고서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다시 기억에 의존하기로 했다. 그 장소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미 수평선이 밤에 여왕의 입에 들어가 보이지 않고 가까이 바닷물도 짙은 회색으로 변했다. 거긴 궁전을 낼 수 있는 넉넉한 곳이고 그때 그 자리가 맞다. 나그넷길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나 밤바다를 코앞에 두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허물없이 이곳 막걸리를 사온 그들 부부를 떠올리며 그 지점의 궁전 자리를 잡았다. 바다에는 배가 몇 척 없다. 그때 그 자리가 분명한데도 재차 확인하려고 화장실 위치를 둘러보았다. 이름하여 해변공원 가운데 공중화장실이 있고 본 순간 누구의 질문을 받고 긍정한다는 양고개를 끄덕였다. 땅끝 마을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배가 출출했다. 하여 바로 저녁밥 짓기에 들어갔다. 단만에 싱싱한 이곳의 해산물이 먹고 싶어 오징어를 샀다. 총각이 파는 생선가게에서 사정을 말하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했다. 굴림방에는 있을 것 다 있고 없을 것 다 없다. 오징어를 빨리 먹는 방법을 택했다. 지름 한 편되는 작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싱싱한 오징어를 고로 깔고 냄비 뚜껑을 덮었다. 찌는 것도 아닌 삶는 것도 아닌 물오징어 익히기라 하면 될 것 같다. 구수한 냄새가 바로 코를 자극한다. 이건 오징어는 육질에서 싱싱함을 느낄 수 있다. 완도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는 순간 내 표정이 절로 밝아졌다. 그래서 바로 병에 표기된 작은 글씨를 보았다. 그러면 그렇지. 한 입 들이켜 막걸리 맛을 혀와 귀신같이 알아차렸는데 곧 내가 황금 막걸리 비율이라 말하는 밀가루와 쌀이 균등하게 반반이다. 50대 50 막걸리는 흔치 않다. 이 비율의 막걸리가 내 입맛에 가장 맞다. 지금 먹는 이 막걸리가 공교롭게 내가 자주 떠버리는 황금 비율이란 사실에서 억지로 완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단 쪽으로 생각을 가졌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감동과 정을 한꺼번에 준 그들과 그간 뜸하나마 친분을 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부러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그랬더라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문자 또는 카톡, 전화를 하면 당장 달려올 것이란 생각에 미치자 그리하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온 완도왕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좋은 추억을 미리 만들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맛난 막걸리 한 병 비우는 건 시간 문제였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익힌 오징어는 간이 딱 맞다. 그때 동쪽에서 배가 나타났다. 옆구리에 환한 불을 매단 배가 느린 속도로 궁전 앞을 지나가 멈추었다. 막걸리를 먹다 말고 궁금하여 가보았다. 이후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진다. 2014년 10월 27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Until then, 아멘